아, 한 마리 놀이가 있어야 될까 봐봐요, 봐봐요. 아, 귀엽다, 아이고. 아아. 아아. 아아, 귀엽다. 아아, 화보 사진 같다. 너무 예쁘다, 아아. 아, 귀엽다. 아, 귀엽다. 아아, 귀엽다. 아아, 귀엽다. 어, 귀엽다. 아아, 귀엽다. 아아, 귀엽다. 아아, 귀엽다. 하톡아. 하톡이 너 임시됐지? 아이쿠 여기 박스에서 자고 있어 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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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귀여워 하이톤아 더 자 우리 바로 문 앞에 우리 사나이는 하이톤이가 같이 자고 있어요 하이톤이 침대가 아니잖아 하이톤이 침대가 하이톤이 출산하면 하이톤이 같이 키워라 아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하이톤아 이리와 하이톤이 으응 아이고 아이고 불쌍하고 있었어요 어땅이 났어 응 어땅이 났어 하이톤아 죽긴 하느라 애쌌다 근데 어땅이 났어 도저히 궁금해서 안되겠다 산바리를 이용해서 바툰이 새끼가 한번 촬영해봐야 되겠어 엄마 카메라 좀 들어오세요 바툰이 새끼 몇마리 맞는지 봐보고 오케다리 바툰이 졸라 아직 몰라 바툰아 몇마리야 바툰이 새끼 반납만 더 보자 바툰이 새끼 흑둥아 또 새끼들한테 가는 거야? 흑둥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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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흑둥아 조심해 조심해 헤통이 어이구 헤통아 이제 니사끼 보지 말라고 borg 지키고 있는 거야 이렇게 안보 gebracht 되게 많이 건강하게 키고 있구나 헤통아 물고와 물고 내려와 이리로 잘 키워줄게 갈게 인제 언니 언니 간다 아똥이 왔어? 아똥 아똥이 왔구나 아똥아 이리와봐 간식 먹자 아똥이 앉아봐 아똥이 이리로다 아똥이 이리로 와바 아똥이 이리로 와바 아똥이 쪼라 아똥이 주먹이 보면 바로 배고파 하루에 10분 늦게 나오는거 같다며 아똥이 주먹이 보면 바로 배고파 뭐라고? 응? 그가 한 번 더 가게 한 번 더 또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하통이 일어났어? 하통이 일어났어? 아이고 이뻐 하통이 피곤해 육아기가 피곤해요 더 중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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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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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왜 안나갈래 그 새끼들한테 안가볼래 이리 이뻐 하통학교 자기는 어떤 저세요? 아이고 피곤하다 이런 저세요? 응? 아이고 이쁘라 아이고 이쁘라 아이고 이쁘라 이리 나왔냐 하하하하 어떻게 힘들어 어떻게 이렇게 힘들어 어떻게 이렇게 힘들어 어떻게 이렇게 왜 이렇게 무서워 왜 이렇게 이렇게 힘들어 힘들대 둘 아이고 아이고 이리 나왔냐 이리 나왔냐 이리 나왔냐 코딱지도 있고 제면이 말이 아니네 애들 키우느라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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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겠다 세상에 세상에 나오네 나오네 빨리 다시 들어가 아하하 맛있는 냄새 나지 이리 와 아이고 롯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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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뇨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